오늘 우리에게 쉬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1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극율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문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즐기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길이 정말 가야 될 길인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그 마음의 혼란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다 구원 받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또 좋은 아버지 되고 싶고 또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은 간절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도들이 상담에 올 때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도대체 어느 길이 바른 길일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뭔가 일이 잘못되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10편 111편 10절 말씀에 주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르던 말씀은 아니었는데도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짧은 시간이라 정말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경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하고는 다릅니다 경유함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끌림을 받는데 한쪽 편으로는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또 한쪽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아주 신비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에게 바로 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10편 11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아주 숨이 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장엄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의로우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언약을 영혼토록 기억하시며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영혼토록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다윗의 이 고백에 대해서 무슨 이의를 제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라고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저 듣고 배워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경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유함이 있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장로교에 속해 있는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김승일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멘토로 여기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김승일 목사님을 한 번 만났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전도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도사님은 느끼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은 좀 이상한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더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 느낌이 드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렵더래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 바로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일은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런 경험을 했던 것하고 늘 그런 경험을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그러면 다 아멘이죠 반대할 분 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이 세상은 다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도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시죠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성경의 진리고 그리고 복음이잖아요 이 엄청난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이 사는 것도 또 현실적인 실제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어떤 기도 응답을 체험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을 때 마치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던 것처럼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호들갑을 떱니다 마치 하나님을 정말 안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합당한 경애함이 있습니까 요점은 그 주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 함부로 하고 또 행동 함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은밀히 죄 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애할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인지는 말만 들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0편 34편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와를 경애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리고는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몇 주 전에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알지 못하는 번호가 계속 전화가 걸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형사래요 그러면서 아니 남의 차를 이렇게 부딪히고 그냥 뺑소니 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빨리 경찰서로 나오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무슨 남의 차를 부딪힌 적이 있겠어요 그때 딱 느낌이 보이스피싱이구나 그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나를 이렇게 얼궈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분명하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고발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사육이 끝나고 피곤한데 자꾸 그런 전화가 걸려오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주 차단을 지켜버렸어요 그런데 참 창피하게도 우리 교회 차량이 다 제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차 운행하시는 분 한 분이 그날 어느 차를 이렇게 부딪히고 지나가셨는데 운전하시는 분은 그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 주인이 보고 그 차 번호를 신고를 한 겁니다 아 그 형사한테 얼마나 미안하든지 가서 해명도 하고 또 합당한 모든 배상도 다 하게 했지만 그 형사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선한 목자교회 단임 목사 보통 성질 아니더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앞으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할 때의 말과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을 때의 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핵심은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이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대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든 죽게 하듯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그런 여성도에게 베드로 사도가 아주 부담스러운 본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하미니 어떻게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도무지 뭐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남편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말 못하게 하시면 남편이 뭘 잘못한 걸 보았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말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합니다 남편에게 무슨 허물이 있었는데 내 잘못이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즉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남편의 마음의 아픔도 고민도 그리고 남편의 마음의 기쁨도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한 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남편의 무거운 짐도 이해하게 되고 남편을 격려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남편을 세워도 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게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남편 구원받기를 계속 기다리면 결국 뒤집어 놓게 됩니다 정말 끝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을 주목하고 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입니다 그게 경외함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밀한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죠 요셉이 보디바레 안에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고 욕심의 눈이 멀어버리면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왕을 두 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옷자락을 베고 그리고 살려주었어요 사울왕이 멀리 갈 때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왕이요! 돌아보니까 다윗이에요 자기 옷자락을 베어낸 것을 흔들면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 진심을 알아달라 저는 왕을 절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이려면 벌써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진짜 죽어? 이런 뜻도 있었던 거예요 너 죽일 수 있었어 벌써 그런 뜻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윗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에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너무나 정말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죠 그런데도 아주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 사울 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감정을 다윗이 가책을 느꼈다 이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애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라께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와를 경애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와를 경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와가 이러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는 아들 같이 그렇게 아끼실 것으로 이것이 지혜더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내다볼 수 있는 게 지혜가 아니더라 지혜는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계속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웠게 역사하신다고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까?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본인이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요즘 예수 동행일기 리딩데이를 정했습니다 토요일이면 한 주간 동안의 일기를 읽어보세요 월말에는 한 달 동안의 일기를 읽어보세요 연말에는 1년 동안의 일기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일기를 읽어가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쓴 일기 속에서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기적을 지금도 행하실까요? 여기에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전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4절 말씀에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고 계신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 기적 중의 기적은 출애급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간증이었습니다 영원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애국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기적 중에 기적 간증 중에 간증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기적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받았으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으며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5절 6절에 주님은 당신을 경애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문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 가장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바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았죠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암받았다는 것도 알았죠 나는 예수님과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도 알았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알았죠 여러분 이게 보통 깨달음입니까?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지혜의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고 은밀한 죄 이제는 다 짓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말 다 제어가고 거짓말 다 없애고 은밀한 죄에 이제는 다 끊어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도 사랑하게 해 주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입니다 10절의 맨 마지막절에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경외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도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보자는 오늘도 예배에 늦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늦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사정 없이 예배에 늦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꼭 맞춰 왔느냐 안 왔느냐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그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영화 하나를 보아도요 아니 시작하기 전에 극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래처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정말 늦는다는 건 생각도 못 하잖아요 아니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 오라고 그러면 아니 그 만나는 시간 벌써 전에 서둘러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예배가 그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예배 시간 전에 가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해보자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작이 예배니까 예배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보자는 것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늘 그렇게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예배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니까요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 나는 그저 종교생활을 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구나 그게 깨달아지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능히 그러실 수 있어요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신명기 3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만드셨어요 다윗은 살인자였고 가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일기로 써보자고 하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지켜가고 꾸준히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웠게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여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떠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안패한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등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등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삶이 혼란스럽고 무언가가 앞에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여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바둑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떤 게 옳은 것인지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를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봄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봄 이 역사에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부으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기를 시작하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게 더 옳은지 어느 길이 정말 가야 될 그 길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든 우리 가정문제든 우리의 일터에서든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지혜가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온전히 주를 주목합니다 하나님 답을 주소서 명확하게 알게 하소서 주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로 그렇게 서게 되기를 운함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로 그렇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심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린 성도들 주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이 중심 그대로 그렇게 한 주간 동안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린 바로 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덮으시고 그리고 마음의 심령에 주의 인도함을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부부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업을 지켜주소서 몸이 병든 이들은 오늘 돌아갈 때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하나님 어떤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념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진정한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동성의 합법화 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너무나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하나님 정말 정결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성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이렇게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소서 눈동자같이 하나님 지켜주소서 속히 풀려나게 하소서 우리 열방에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 또 나가 있는 우리 단계 성교팀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저들의 모든 순간에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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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